Ta-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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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 기억해 2022년 5월 14일 저희 우주호가 관객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마주오고 인사하는 날이죠.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싶었어요. 우주호 어디에요? 우주호 캐미스트리 장난 아니죠? 솔직히 인정. 경수하십시오. 영성! 말 그대로 해주시고. 잘 하셨습니다. 여러분 적극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처 행사 너무 말도 못하겠어 너무 말도 못하겠어 너무 말도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민호 씨 아이돌력 뽕뽕이네 아 민호 씨 아이돌력 뽕뽕이네 아 민호 씨 아 민호 씨 와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웃음 밥은 드셨나요? 역시 전 먹었습니다 맞아 안 먹었습니다 사실 이거 한다고 체할까봐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기장되는데 역시 오 아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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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미호 1,2,3 이거 했어요? 원호 원호 이거 진짜 안 했다고? 아.. 안 되게 놀래?